카메라 마사지를 정말 받나요? 너무 이거.. 이거 좀 그런데.. 아 잠깐만 진짜 진심이야 이 노래? 귀여워 진짜.. 입장! 아 뭐야.. 나 갑자기 우리 노래 또 춤춰야 될 것 같잖아.. 연관스러운 우리 노래..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를 했어요? 약간 이렇게 입으니까 살짝 배우 같지? 사탄들의 학교의 루시 오늘은 김호시가 천재 아이돌이잖아요? 제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네 천재 아이돌 아이돌 특집! 오늘의 고정관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아이돌은 타고난다? 동필씨의 타고난 부분을 자랑해본다면? 타고난 부분이요? 뭐 약간.. 아니 이러면 이거 타고난 거를 내 입으로 바라고 하면 어떡해 뭐 일단 얼굴 그리고 약간 살짝 조금의 뻔뻔함?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근데 타고나서 이 직업을 시작했다고 한들 직업을 하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 알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빨리 첫 번째 주제 주세요! 아.. 여기저기 플래스 터져 찌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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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너무 싫은데? 자, 자면수도 할 수 있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못 깔았지 아 진짜.. 무슨 안문데? 아니 진짜 딱 한 번? 아 그냥 한 번? 날 너무 약 봤다 이 노래가 너무 약 봤다 모든 날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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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미아 이 노래가 너무 약불렀다 오케이, 나 한 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나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노래가 너무 약불렀다 이 노래가 너무 약불렀다 모든 날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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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미아 이 노래가 너무 약불렀다 이 노래가 너무 약불렀다 이 노래가 너무 약불렀다 되게 잘한 거라고? 오늘 왜 이래? 나한테? 뭐야? 아무튼 왜요? 아니요? 아 이 노래 알지? 이 노래가 너무 약불렀다 오! 이 춤 너무 신나는데? 오케이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자 그럼 다음 오 그래요? 팬사인회 와봤어요? 안 와봤잖아요 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솔직하게 정말 닦아 놓고 얘기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력에 비해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1, 2분 그럼 그 1, 2분 안에 모든 이야기를 끌어내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나는 내가 좀 말이 많아서 그게 좀 미안하긴 한데 연습? 연습? 네 자 다음 잠깐만 잠깐만 나는 처음 본 사람이다 난 경석이 형이 누군지 모른다 자 다음 소원 시작하실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가... 어 처음 오시죠? 어 손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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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난 방금 먹은 밥 소화가 안 돼 왜요? 그러면 겔포스 먹... 송초는 뭐든 소화 안 해 아 또 하나 이거는 손을 써야 돼 응 손을 써야 돼요? 다행이다 어 잠깐만요 이거 블랙리스트 내가 너 지금 찍은 아... 아... 이게 진짜 팬분이 아니시니까 너무 힘들긴 하다 저희가 팬분을 뽑았는데 네 시경에 드릴 거예요 어우... 시경 진짜 진짜? 안녕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밥 먹었어요? 근데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 근데 잠깐만 저 매초하기 전에 애국가가 뭔지 기억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르고 닳도록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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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 어 뭐야? 뒤에? 뒤에 내가 붙어있네요 어 잠깐만 나 잠깐 틀렸어 틀렸어 아 지금 나를 영상 성과를 하면서 그 애국가를 다 적어야 돼 맞아 맞아 잠깐만 자 무궁화삼 천리 화려강산 몇 절까지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 1절이면 되는데 내가 살짝 지금 멀티가 살짝 안 되네? 네? 벌써? 3분 다 됐어요?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이게 어렵네 생각보다 이게 PS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이것도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다음 미션은 그래서 뭐죠? 자 저희 시작할게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 잠깐만 진육자 진심이야 이 노래 이 노래는 너무 힘들어 It's okay 안녕하세요 안녕 오 처음 오세요? 영통? 1학년 전 처음 오세요 오 진짜 왜 오세요? 왜 왜 형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이게 뭐 꽂혀 있잖아요 제가 춤춰드릴까요? 좋죠 좋죠 응? 품 마 신클 선 하나 둘 Let it get set go 아니 팬분이 너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렇죠? 보고 싶으셨죠?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씀 없어요? 하.. 아니 이게 지금 영상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저희는 아니는데요 그렇죠? 같이 한번 챌린지 할까요 저희? 어 30초밖에 안 남았대 빨리 하고 싶은 말 많이 다 해 나는 살구야 화이팅 고마워요 사랑해요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이거 에바야 다음 미션은 뭘까? 난 이제 저 미션만 아니면 난 이제 앵간한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비즈니스 아 그거는 팬분한테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그냥 너무 비즈니스잖아 그러면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늘 또 그 떡볶이 슬로건 들고 오셨죠? 근데 이 네모의 꿈이 진짜 못돼 빠진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뭔데? 누나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육성으로 웃지 말래요 그게 저의 미션이에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죠? 빠닝 그죠? 그럼 그냥 뺄게요 사랑해 이거는 미션의 실패형이 아닌 거 알죠? 내가 팬분들이랑 비즈니스 관계여야 돼요? 아이돌력 테스트 끝! 품동표는 이렇게 해서 타고나기도 했지만 노력도 한다는 점 네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아이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이렇게 품고 계시잖아요 그 궁금증을 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비하인드 썰 대방툴! 빠밤 첫 번째 주제는 소통에 관한 것들이에요 라이브 방송이나 그리고 요즘 좀 대세 버블 보통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첫 번째 질문이에요 평소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행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근데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티스트 분들마다 다 다를 거고 근데 어쨌든 저희 회사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용 핸드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본인 핸드폰으로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 필터를 골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좀 그건데 쿨투라는 필터가 있어요 그게 제일 예뻐 쿨투를 딱 고른 다음에 3 2 1 띵 하면 이제 조금씩 올라와요 물음표 물음표 누구? 누구? 누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표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스 올리 할 때 다른 아티스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하냐? 딱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핸드폰이야 그러면 이제 그니깐요 여러분 뭐야 동표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귀엽다고? 그럴 수 있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재밌었거나 특별한 에피소드 나는 그게 난 그게 제일 재밌었어 그리고 그게 좀 이슈가 됐었던 건데 데뷔 스포한 거 아니 어느 데뷔하는 신인이 앨범도 내기 전에 라이브에서 저희 팀명은 네 글자고요 저희 타이틀곡은 에프킬라에서 에프를 빼보세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스포를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회사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거지 회사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거지 회사 분이 너무 다급해서 손으로 핸드폰 한 거 가렸잖아 버블 헬로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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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뭐 해 느낌표 두 개 이렇게 보냈어요 어떻게요? 확인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입력을 딱 하면 발신 대기인 메시지로 딱 올라가고 발신 대기 메시지를 보내기 라고 누르면 또 미리 보기가 뜨고 또 미리 보기가 뜨고 거기서 보내기를 누르면 발신 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로딩이 뜨다가 보내주어요 정말 많은 안개가 됩니다 네! 다음은 또 자기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만의 특별한 자기관리 비법 저는 올리브유로 세수를 해요 100% 스페인산 압착 뭔가 관리라는.. 전 피부과를 안 다녀요 그냥 이렇게 올리브오일로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준 다음에 휴지를 한번 싹 닦고 착 해가지고 세수를 탁 하고 다 씻고 나올 때 옷 입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울로 이렇게 한 번 닦다고 내 얼굴을 봐 그럼 내 얼굴에 마음에 드는 날이 있어 그럼 이제 나갈 때 뭔지 알지? 화장실 문 열면서 문 열고 나갈 때까지 봐 그리고 라이브 연습 안 한다고? 앵콜 연습 안 한다고? 색들의 움직임 이러면서 진짜 아닌데 그럼 그거는? 샴푸 들고 우선 이런 값진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사랑해 1위했다 이런 거 안 한다고? 안 해? 안 한다고? 그리고 멘탈 관리는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이거는 심리 상담 받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도움됐던 거는 다이어리 쓰는 거 저는 다이어리 쓸 때 좀 나를 좀 생각해줘 제가 자존감을 좀 놨거든요 자기 비하를 엄청 많이 썼어요 아 나 왜 이거 밖에 안 되지? 근데 다이어리를 쓰고 난 뒤로부터 내가 나한테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봐요 괜찮아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다이어리 쓰면서 해주니까 뭔가 되게 좀 건강해지더라고요 뭐 그런 거? 연습생 시절 카메라 마사지를 정말 봤나요?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카메라에 찍히잖아요? 찍히면 찍힐수록 카메라에 담기는 게 예뻐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쁜 얼굴을 아는 거야 딱 처음에 카메라에 딱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랑 몇 번 하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싹 이렇게 되는 그게 있는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프와 온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데뷔 전 비하인드 데뷔 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월말 평가 보통 또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데뷔조 월말 평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너너너너 이렇게 딱 뽑히면 데뷔조가 딱 꾸려지는 거죠 근데 데뷔조가 되고 나서도 이제 많은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데뷔를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데뷔를 하기 위한 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저는 서울에 진짜 맨깔대길 올라왔단 말이에요 진짜 짐 하나 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외로웠어 근데 17살 때 가족들이랑 떨어지고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프로듀스 X101이라는 걸 나가게 됩니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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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응하면서 데뷔를 하고 아픔을 겪고 데뷔를 하고 이렇게 네모의 꿈을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현장 히스토리예요 근데 저는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매 순간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습니다 다음은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비하인드 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대기실에서 보통 뭘 하시나요? 이제 다 각자 할 게 다른데 춤을 많이 추는 편이에요 스탭분들 앞에 이렇게 되게 가까이 가서 맞춰봐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스탭분들이 막 고통스러워해 아 아 뭐였지? 근데 그게 못 맞춰서 지끈지끈한 건지 나 때문에 지끈지끈한 건지 약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쉽게 휴? 지케이나 팬싸 후기 등을 찾아보시나요? 완전 난 진짜 딱 이제 팬싸 끝나고 이제 차에 타가지고 이제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손동표 어 이 사진 예쁜데? 그리고 이제 딱 가족들한테 보내는 거야 오늘의 나 이러면서 데일리 니 다음으로는 컴백 관련 질문에 대해서 킬링 파트를 맡게 되는 기준이 있나요? 글쎄 이번 앨범에 뭐 잘 어울리는 멤버나 센터를 정하고 일하는 건가요? 에이 무슨 푸듀예요? 자 센터를 정해보겠습니다 센터하고 싶은 사람 손 다 들겠지 다 들면 이제 자 누가 센터가 됐으면 좋겠나요 자 우리 한 번씩 해보자 네가 이뻐 보인다 자 다음 네가 이뻐 보인다 네가 이뻐 보인다 자 나는 솔직히 동표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면은 동표가 잘 어울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겠냐고요 회사 연습실에서 그러진 않고 이제 킬링 파트가 정해지면 최선을 다해서 그 파트를 잘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친구들이랑 놀다가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팬분을 만난 적이 있는지 이거 진짜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게 많이 있어 약간 이제ISTASIf 딱 레이더가 지지직 감지 돼요 레이더가 하시는 게 один enf alrededor 하고 스티치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면 솔직히 알아. 근데 나는 모르는 척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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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막 저 훅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의 다 그거예요. 손동편 생각보다 낯가리더라. 아까부터 보고 있었던 거 다 봤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이돌력 테스트 겸 이제 아이돌에 관한 고정관념을 한번 슬쩍 조심스럽게 이제 콕 집어넣을 했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저의 오늘 고정관념은 보지 마! 아이돌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을 저는 좀 좋아해요. 예전에 오마이걸 승희 선배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신데 아이돌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직업이든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업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는 진심이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직업에 진심이고 그리고 이 직업을 할 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타고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타고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타고나기만 해도 되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 하지만 slack은 지난 disclaimer dedication til Target Chat 무슨